불닭짜장 몽여라 출발 물 파 고춧가루 가루 그러니 꾸덕 다리나 살살 고춧가루 소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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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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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짜장 모든 범벅 이쪽은 킬바사 소시지 그리고 불닭구운치킨 짜왕 그리고 황금팽이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새우 그리고 짜장양송이버섯 그리고 김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스로는요 머스타드소스 어니언소스 케찹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흰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먹을 음료 자몽에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료부터 딸고 갈까요? 와 진짜 시원하다 좀 섞어줄게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아쉽다 롱 롱 롱 롱 진짜로 롱 멍게 멍게 롱 롱 롱 롱 롱 롱 롱 미쳤다 진짜 장갑 장착 미쳤다 진짜 장착 3 2 2 3 2 2 3 2 2 2 2 3 6 3 오리지날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치를 싹 찢어서 살짝 올려서 불닭소스 너무 맛있어 새우 머리와 꼬리를 잡고 새우 진짜 맛있어 끓어올려 끓어올려 이렇게 잡고 소시지를 먹고싶었어 이렇게 이거였어 미쳤다 새우 일단 이 새우 껍데기를 다 까줄게요 한방에 먹어야겠어 누가 와서 새우 좀 까줬으면 좋겠어 소스 소스 발라줍니다 새우 새우 껍데기를 까야돼 너무 미쳤어 치킨 치킨 미쳤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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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려고 요거하려고 길이 맞췄어 오늘 이렇게 불닭짜장 범벅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종류가 다양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었고 일단 오늘 오븐치킨이 최고였어요 조만간 오븐치킨으로 한번 특집으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